먼저 오늘의 주인공 바나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 뒤 믹서기에 넣어주세요. 대란 2알도 넣어주고 오트밀 60g, 소금 1 3분의 1 티스푼, 계피가루 1 3분의 2 티스푼을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요. 오트밀을 완전히 곱게 갈아주어야 식감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. 믹서기가 이렇게 길쭉하기 때문에 조리하기 편하도록 넓은 볼에 부어주세요. 이제 흑임자 3분의 2 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시면 반죽이 완성되는데요. 달콤한 바나나와 톡톡 터지는 고소한 흑임자의 조화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. 반죽의 농도는 되직하고 무겁게 흐르는 농도입니다. 이제 팬의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골고루 발라준 뒤 반죽을 한 수푼씩 떠서 동그랗고 얇게 모양을 잡아주세요. 팬케이크가 타지 않도록 약불에서 조리해주시면 되는데요. 뚜껑을 닫아 열을 가두어 속까지 잘 익도록 해줍니다. 각각 가정마다 화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리하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. 저는 9단계 하이라이트 기준 3단계로 조리했으며 5분 정도 익혀주었습니다. 이제 뚜껑을 열어주고 팬케이크를 뒤집어주면 이렇게 맛있는 색이 나옵니다. 반대쪽도 노릇하게 익혀주세요. 딱 알맞은 비주얼로 팬케이크가 완성되면 그릇에 옮겨 담은 뒤 꿀을 뿌려주고 좋아하는 과일을 올려주면 맛과 비주얼이 배가 되는데요. 저는 바나나와 블루베리를 올려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입맛에 따라 땅콩버터를 살짝 더해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. 오늘은 바나나와 흑임자가 어우러져 자꾸만 생각나는 그 맛과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아 건강하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정말 맛있는 바나나 흑임자 팬케이크 어떠신가요?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.